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식구들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두려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위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주님 뵈올 날도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 줄 압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학예수양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증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수양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수양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4장 찾으시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치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부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배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치니라 고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학위 수양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서울교회에 있는 분들도 오늘 수양회에 가신 분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7372명이 등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7372명 앞으로 더 오겠죠 아마 전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바로 학위 수양일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음 주에 다 가시죠 아마 다 가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4장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이 마태복음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남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자동차 정비공을 잘 만내될 거 아니에요 인생은 아담이로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으로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아이들도 관찰을 잘 해보면 그 어린아이들의 동작을 통해서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단순한 것도 잘 관찰하면 그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대충 파악을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배성들이 여호와께 무자와 가로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월을 흘러가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행하였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무자와 가로대 범사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돼갈 것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을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이스라엘 배성들 삶이 엉망이 되겠구나 그걸 가늠하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장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올라오면 비가 오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남풍이 불어오면 뜨거운 바람이니까 오늘 덥겠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상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인생도 대충 가늠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한 우물을 열심히 파고 그리고 아주 근실하게 살아가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뭐라도 하겠다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일을 수시로 바꾸고 그리고 꾸준하고 유족한 것이 없으면 저 사람은 인생이 별로 안 좋겠다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장례가 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철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그리고 자신을 반성해가며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잘 돼갈 거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신 겁니다 보시고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네 제자를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고 이 사람들이 훈련만 잘 받으면 아주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같이 배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연히 글을 보다 보니까 인생을 망치는 비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면 인생을 망치고 겨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재물과 권력을 경유하라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재물을 높이고 권력을 위해서 살아라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팔자 탓으로 팔자 소관으로 이기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라 그러면 인생 안 좋아지겠죠 세 번째로 타인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고 서운한 일은 꾸준히 챙겨서 반드시 갚아라 네 번째로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고 대화의 반 이상을 자화자찬으로 보내고 타인의 결점을 확대해서 공격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몸에 좋은 음식은 탁 치는 대로 먹고 특히 술 마실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라 여섯 번째 책을 멀리하고 쾌락을 가까이 하라 일곱 번째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생각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라 여덟 번째 부모가 원하는 것은 대충 듣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라 아홉 번째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따지고 주기보다는 받기만을 생각하라 열 번째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음껏 죄짓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말하나마나 뻔하겠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대충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아주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나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인생이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주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고를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의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의부가 되기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금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천이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 아들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배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천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바다에 금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 보셨다고 되죠 그리고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배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물을 깁는 것을 주님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유심히 보신 겁니다 보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냐 하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부르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일터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놀고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니까 근무를 열심히 던집니다 누가 보금 5장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의무지만 아주 성실하고 끈질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까 아버지와 같이 앉아서 근무를 깊는데 아주 꼼꼼하게 열심히 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만 예수님 볼 때만 열심히 근무를 깊고 있고 근무를 던진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평상시에 베드로, 안드레, 야구부, 요한 이 사람들이 비록 어부지만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부지런한 것으로 치면 이 사람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학문도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아주 근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주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 부지런한 겁니다 다 일터에서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리사를 부르실 때도 일리사는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열심히 근무를 던지고 그리고 근무를 깊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일터에서 불렀을까요? 주님의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이것보다 더 막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근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일꾼의 기본적인 특징이 전부 다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지런한 거로 치면 두 번째가라면 서로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 일꾼으로 부르시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는 세관원에 앉아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 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히였죠 하여튼간에 열심은 열심인 거예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방향이 바꿔지면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미덕이고 신앙 안에서도 미덕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일단 마귀도 제껴놓습니다 마귀도 안 사용해요 잘 봐요 게으르면 주님도 제껴놓고 마귀도 제껴놓고 마귀도 부지런한 사람 사용해서 자기를 이루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부지런한 사람은 귀하게 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주변에 한번 근실한 사람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자기 주어진 일에 정말 근실한 사람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결코 천한자 앞에 서지 않야리라 자기 주어진 일을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최선 다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귀하게 쓰임받는지 보세요 조장을 하든 구역장을 하든 봉사회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총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부지런하고 근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다고 할지라도 개미만큼은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개미들을 가까이 두신 이유는 그걸 보고서 계속 지혜 얻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이라도 더 부지런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훨씬 더 전화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보시면 제일 바탕이 하나같이 부지런한 겁니다 야곱 눈코 쓸데없이 얼마나 바쁘고 배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부지런하게 칼빈의 전기라든가 무디라든가 스포전이라든가 휘트필드라든가 요한 네슬리라든가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보시면 얼굴이 더 대중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시니까 어부인데 열심히 근무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속 열심히 근무를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이 비록 어부지만 훈련을 시키면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항상 보고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얼만큼 근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도 새벽에 내려서 해가 뜸은 없어졌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유심히 보면 세상은 불리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리하도록 돼 있어요 나무 열매에도 꼭 이렇게 손을 펼쳐서 따도록 돼 있죠 그냥 입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밤송기도 그냥 먹지 않도록 꼭 노력하고 수고하도록 돼 있죠 게으른 사람은 일단 불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고등고 땅속에 묻혀져 있고 뭔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만사가 불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근실하면 뭔가를 얻도록 물레부터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주님께서 일터에서 불렀는데 일터에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걸 보신 겁니다 성실로 식물을 사모라는 말씀대로 밥을 세 끼 먹을 것이 아니라 네 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 세 끼 먹고 성실을 매일매일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근실하게 사르라고 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만 열심히 읽혀도 365일 되면 365장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3년만 지나면 천장을 혼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근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아무런 힘이 없고 활력이 없는 겁니다 잠원 22장 홍본대 한번 찾아 봅시다 2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주어진 일이 아주 근실하고 성실한 사람 봤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종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 인생은 천해지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천해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직원 중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 누군지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세상일도 그러한데 주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은 지구보다 더 큰 거잖아요 영혼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실하고 부지런한 것이 바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부지런한 걸 주님이 보시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봅시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배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천이라 주님 부르실 때 베드로도 금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구부와 요한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네 사람은 현세적인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꿈과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이 네 사람이 현세에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금물을 버릴 리도 없고 배와 부친을 버릴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따랐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삶 금세의 삶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족했다면 부모와 그리고 자기 어떤 배와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릴 리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아시고 그 말씀대로 이들은 비록 어부지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갈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이 어떤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영원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12명 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 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어부지만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자기 영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었고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바라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면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리가 없는 겁니다 성경 10편 17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 요호하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그는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도 그랬고 이 네 제자도 그랬습니다 요호하여 금생 이 세상에서 저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세상 사람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재산을 많이 벌어서 자기 쓰고 남는 것은 자식들을 덜 고생시키려고 유전해 주는 그 재미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다윗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롭게 살기를 원했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는 내세를 바랐고 주님을 바라고 영원한 축복을 바랐습니다 깨를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형상을 보고 이 다윗도 주님 형상처럼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로 주님을 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만족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만족은 다릅니다 만일 이 내자가 금세 만족을 했다면 그러면 주님을 따를 리가 없는 거예요 10편 39편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헛된 일이 바쁘다는 겁니다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도 어느 정도 축축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주님을 따른 이유는 뭔가 영원한 축복 그것을 확실히 바랐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대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을 때는 금세로 만족을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분명히 영원한 것을 바랐던 사람인 거예요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러느니 나와 및 보금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음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개마해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금세에 그다음에 내세에 나와 있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은 내세에서 영생을 받을 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백배나 받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 부르신 사람의 두 번째 희생은 이 사람들은 현세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꿈과 소망 그 메시아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영원한 축복을 바란 사람들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들은 다 아시다시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낳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뭐가 있는 겁니까?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발전된 삶을 분명히 원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보람되고 정말 유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뭔가 물고기만 잡아먹고 인생 끝나는 그런 인생 말고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몸보다는 영혼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인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바꿔주겠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오면 안데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안데레가 또 예수님을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예수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이 고난 이후에 누가복음 5장에서 반받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개 잡으라 말씀하시고 지푼데로 내려가서 잡았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평생에 그렇게 많이 잡힌 것은 난생 처음인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하고 세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인간 육체를 취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단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조건을 예수께서 들이켜 그 줬는 것을 보시니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줬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소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읽기 전에 요한복음 1장이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찾아 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 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순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5절에 처음에는 배드로가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발심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지어질 만큼 심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동물 손질돼서 와서 같이 끌어올렸는데 그 동업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배드로는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하고 주라는 것을 실감하고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간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다음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축소되어 있고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고 요사건이 있고 너희들이 후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네 제자들은 주님 부르시면 달려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제자들은 특징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신성과 주님에게 운명을 거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에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의부가 되기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만 따르면 내가 내가라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님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따르기만 따르면 내가 사람 낳는 의부가 되기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은 따르기만 따르면 사람만 얻게 해준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낳게끔 주님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시니까 따르기만 준다 하니까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푸짐히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믿은 저자에게 복이도다 그래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주신 겁니다 신앙 생활도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특징을 또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손 놓을 것은 손 놓고 붙잡을 것은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뭘 버렸는지 봅시다 19절에 20절 저희가 곧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되죠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그 물을 버리고 자기 일을 손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손 놓을 것은 손 놓고 버려둘 것은 버려두고 주님을 붙잡을 것을 정확히 붙잡은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손 놓으라는 것을 손 놓고 붙잡으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기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버리라는 것을 버리고 손 놓으라는 것을 손 놓고 붙잡으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것을 떠나서 가라는 것을 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포기하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와 나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하고 네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선대권도 포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첩 하갈 통에 낳은 이스마일 자기 자식입니다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했잖아요 백세에 난 아들 이삭 주님께서 모리아산의 파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여기에 베드로, 야구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버려두라는 것을 주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루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전도를 통해서 루시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합당에서 나오미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루트하고 과부만 셋이 남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점은 참 드물 겁니다 이제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둘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시집가라고 모합 남자하고 같이 만나 시집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 떠나서 자기 신과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루트는 시어머니를 기아코 같이 따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부모와 형제를 뒤로 하고 모합당을 나와서 시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자기 몸을 완전히 던진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루트는 확실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그게 아주 엄청난 축복이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진본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도 페르시아 당시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흥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예로살림까지 가려면 무려 120일 4개월이 걸립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세상 영광을 다 뒤로 하고 120일 동안 여행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것 봐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이 버려두라는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모세는 세 가지를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족을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 명예를 포기하고 잠시의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에집트의 모든 부하를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은 노예인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다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기 네 지자들은 주님께서 물으실 때 두말하지 않고 손 놓고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네 사람의 장례를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부르실 때 그 물을 과감하게 딱 버리고 배와 부친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딱 뒤로 하고 주님 따르는 그 모습에서 이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루시 자기 부모와 동족을 뒤로 하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할 때 거기에서 뭔가 믿음의 침면목을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아주 큰 축복받기고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 세 가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할 때 당장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주님이 축복해 주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가라오다가 예수님 버리고 은삼십을 택할 때 인생 그 부분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명분을 팥주광글에 팔 때 그 인생 벌써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대충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 놓을 것을 손 놓고 붙잡을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정말 잘못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보다는 자기 중심의 삶 인본주의 삶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을 바르게 세우는 이것보다 외양을 꾸미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강구하는 것 보다가 재물을 더 추구해요 금세에 관심이 있고 내세와 영원한 축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수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응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이 성경에 기준한 절대적인 가치관보다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사람들이 더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주님 물으실 때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버릴 때 잔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물으실 때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에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주시니라 곧이라고 되어 있죠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주시니라 주님 물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하니 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충성되고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말씀 떨어지기 무섭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행동 옮긴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장래에 얼만큼 고생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주님 뜻인 줄 알면서도 지체하면 합당치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지자들을 보실 때 주님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부리고 진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신륙과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서 이제 주님을 따르고 3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같이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고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쓰자 보시겠습니다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적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적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반 동안 주님 가시는 곳에 항상 같이 갔습니다 고락을 같이하고 운명을 항상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행동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실제에 있다는 말대로 능력이 있다는 말대로 이들은 주님을 같이 따르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같이 살아가는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데레가 형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0일 전에도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디아들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이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형제들이 같이 건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같이 앉아서 오숨도순 얘기 나누면서 같이 건물을 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은 다 똑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업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의리가 있고 같이 협동할 줄 알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냐면요 보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둘이 형제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건물을 내려서 고개를 잡고 같이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건물을 같이 깊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동업자고 또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같이 협동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원만한 사람을 원합니다 조화를 이루는 사람, 원만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건물을 던지는데도 협력이 필요하고 협동이 필요하다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양보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도 이기려면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줄다르기 한 경험이 있죠 같이 힘을 써줘야지 같이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형제지간인데 우애가 있고 의리가 있습니다 같이 동업자입니다 실제로 같이 동업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좀 맞아야지 동업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메트로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뭔가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되기는 적합시를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훈련시켜서 교회의 일꾼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교회 안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여러 사람들 죽어야 되는데 같이 조화를 잘 이루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써 지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걸 딱 보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시킬 때 얼만큼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얼만큼 협력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다 같이 보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협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빌리포스 1점 쓰자 보시겠습니다 빌리포스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리포스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으로 한밤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이 협력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잠원 3장 보면 주님이 칭찬한 권총 중에 메뚜기가 나와 있습니다 임군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그 말씀이잖아요 메뚜기는 약하지만 같이 똘똘 뭉치면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겁니다 1988년 11월에 아프리카 모리타니라는 곳에서 8cm 되는 메뚜기가 창고를 했는데요 넓이가 10km 길이가 100km 정도 되는 엄청난 메뚜기가 등장해서 그게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봄에 알제리에서도 200억 마리 메뚜기 때가 나타나서 200억 마리 무려 400km에 달했다는 겁니다 400km 달하는 땅이 아주 까매진 거예요 하루에 수천 돈씩 먹었답니다 퇴치하느라고 엄청난 문제 있었습니다 메뚜기가 약하지만 이게 뭉치면 아주 엄청 큰 힘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학위 수양회 할 때마다 뭐 느껴져요? 메뚜기 대들이 막 모여 안아가잖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소인들 개인은 약하지만 그리소인들이 뭉치면 아주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족 식구들이 똘똘 뭉치면 아주 큰일을 해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힘적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신앙생활에서 개인주의는 같이 협동할 줄 모르고 협력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경건 다음에 뭡니까? 경건 다음에 뭐요?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경건 다음에 중요한 것이 형제끼리 우애하고 같이 원만하게 사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같이 우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너의 미야 한번 찾아 봅시다 너의 미야 너의 미야 3장 3장 1절입니다 729페이지입니다 3장 1절 대제하장 일리아시비 그 형제 제하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한안일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꼬리 건축하였으며 의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뽀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서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리게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야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기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하였으며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문짝을 달고 일을 다 하는데 거기에 잘 나가다가 엉뚱한 사람들 있죠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드구와의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하였으며 다른 번역에는 주의 역사에 목도 내밀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주님 역사에 다 참여하는데 성벽을 쌓고 거기에 문짝 따는 게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몰라서 거기에 주의 역사입니다 주의 역사 주의 역사에 목도 내밀지 않았다 기록해놨잖아요 이 사람들은 귀족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주의 역사에 참여할 줄 모르고 협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 5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20년 가까이 이방 사람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는 가난한 사람을 퇴치하는 그런 전쟁에 이스라엘 배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36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소라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우와를 찬송하라 7절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거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의미가 되어도다 드보라도 앞장섰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무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미라 여우와를 찬송하라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레게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미는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문화지파입니다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가래의 방백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가래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리고 19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오 납달리도 덜에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가난 전쟁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해서 전쟁에 동참을 했습니다 드브라도 동참하고 바락도 동참하고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에브라임 무나스지파 또 스블론 이런 사람들은 스블론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죽은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16절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에 저 부는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르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러하선 조단 저편의 과관을 타는 배에 물으면 어찌 미뇨 아셀은 해변이 안고 자기 시내가에 그하도다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피디 부리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르벤 시내가의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살핀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편안하게 물었고 나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미라 하시도다 메로스 사람들은 아예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과 그 역사에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기에서 저주하라고 되잖아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태연하게 앉아서 그냥 피디나 부르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배에 앉은 사람도 있고 참여할까 말까 마음이 살피는 사람도 있고 아예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같이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민숙이 32장 23절에 이런 말이 남아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정령들 자여줄 알라 무슨 말이냐 하면 문하세 갓지파 이런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거든요 요단 서편의 전쟁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로벤지파 문하세파 갓지파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 얻었다고 해서 서편의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죄를 정령 선을 줄 알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참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전국 교회에서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수양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지금 66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세계인구간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양에는 보금이 안전해졌으니까 서양 중심으로 해도 1억이 될 리가 없어요 로마라도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하고 일본 앞에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지급보다 훨씬 넓어요 지금 우리는 66억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시대인데 지금 지구상 지구독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주님이 어디에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겠냐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우나보다 더 기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도 펴놓고 한번 주님이 지금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겠어요 지구 놓고 봤을 때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공주 수양관인 거예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구원받는데 주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 주의 역사에 만일 내가 동참을 하지 않고 딴 데 마음을 쓰고 있고 그리고 무관심하다면 동참하지 않는 죄가 엄청 큰 죄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우와께 범죄하미니 동참하지 않는 죄를 정령자메일 줄 알아라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참하는 데서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전쟁보다 훨씬 중요한 전쟁이 학위 수양회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데레가 바다에서 금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주님께서 금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2절에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부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배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물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하고 안데레는 주님께서 금물을 던지는 것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리고 야고부와 하고 요한은 주님께서 금물을 아주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깊는 것을 보시고 불렀습니다 즉 부르실 때 주님은 각각의 달란트를 염두에 두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 부르실 때 뭔가 염두에 두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금물을 잘 던졌습니다 물국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고 야고부 요한은 금물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이 교회 안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보금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물 던지는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건지는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물을 깊는 것은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로 묶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그것도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을 전도해서 건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건지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같이 운만하게 되도록 하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고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금물을 던지는 걸 보셨거든요 베드로는 물고기 잘 잡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그걸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낚는지를 비우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다에서 그 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을 때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물고기가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그걸 베드로는 갈리오사입니다 그걸 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응용하면 바다라는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에게 필요한 미끼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미끼를 던지면 그 때문에 물고기가 오는 것처럼요 사람을 건지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소망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소망, 확신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봐봐요 베드로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소망의 사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할 때 사람을 끌기 위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는 금방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물을 깊다가 부르신 바다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안 빠져 나간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 주제가 항상 사랑이라고 그래서 제발 새로운 설교 좀 해달라고 하면 올라가서 설교할 때 오늘 새로운 설교를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 해달라고 하면 맨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써보면 처음 보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 그 물 깊는 데서 배우고 있는 데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하는지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을 건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 건진받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 부르실 때 그 사람의 탈란토와 재능을 잘 보시고 그걸 이용하셔서 그걸 승화시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뭔가를 배웠다면 그거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주님 그걸 응용하시면 그것이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금을 깊는 이런 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걸 다 응용하시고 그걸 활용하셔서 주의 어떤 귀한 역사에 다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쳐지면 주님은 언제든지 활용해서 주님 일을 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운 재능이 다릅니다 사람을 건지는 것, 물고기 잡는 것은 요한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물을 깊는 것은 베드로가 못 따라갑니다 어느 사람은 사람을 건지는 건 잘 건지거든요 붙잡아주는 건 못해요 어느 사람은 잘 못 건져도 건진받은 사람들을 잘 하나로 묶고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란터와 재능이 다른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응용하시는 겁니다 이건 단적인 죄고 주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배운 모든 것도 주 안에 들어지면 주님이 그걸 적절하게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하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봅시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인생을 주님께 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저희가 곧 근무를 버려두고 누굴 쫓았습니까? 예수를 쫓으니라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운명을 주님께 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 부르셨냐면 인생의 운명을 주님께 거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건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 죄하들은 주님의 신성, 주님의 인격, 그 주님에게 운명을 완전히 걸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의 인생을 걸어 어떤 사람은 바둑의 인생을 걸거든요 바둑을 저는 바둑 뜨는 사람을 보면 괜히 불안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취미로 뜨는 사람 말고 거기에다가 자나 깨나 붙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으로 물론 하는 거겠지만 저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너 뭐하다 왔냐 평생 바둑판 들여다보다가 바둑 연구하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한 벌레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너 뭐하다 왔냐 평생 벌레 연구하다 왔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엉뚱한 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예에 인생을 걸어 어떤 사람은 정치에 걸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다가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아들은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현명한 거예요 자기의 장대 자기 운명을 천적으로 주님께 의탁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거예요 10편 37편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핏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의를 정오의 핏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이건 너의 장대입니다 너의 장대를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핏같이 나타내시며 내의 공의의를 정오의 핏같이 하시리로다 이 내 제자들은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걸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 인생을 아주 영광스럽게 아침비처럼 아주 밝게끔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 부르신 사람들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저희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리로 내 증인 내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을 주님께 거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영혼에 불이 붙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요? 오순절에 실제로 성령이 불처럼이면서 이들의 영혼은 불타올랐고 그래서 당대 로마까지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주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린 거예요 너희 몸을 의의의 변기로 드리라는 말씀대로 이들은 몸을 자기의 변기로 무기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활용해서 주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처음에 이 자들은 너무나도 미숙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가운데서 점점 점점 신앙이 성숙해졌고 나중에 아주 용감한 예수님 죽으실 때는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용감한 말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세 제자는 순교하고 한 제자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살아있고 아주 평생 주를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성경 쓰자 봅시다 먼저 스가리아 10장 쓰자 봅시다 스가리아 10장 스가리아 10장 4절입니다 3절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볼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 유다족 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주님께서 수염소들, 거지들꾼들을 다 보라시고 주님 역사하실 때 유다족 속을 권고하여 돌보아서 그들로 전쟁의 준수한 말과 같이 하리니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람은 전쟁의 말과 같이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의학 시대 때도 주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자기를 바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말 같은 사람들이 준수한 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신 제아들도 이와 같이 됐습니다 준마의 특징이 뭔지 보시겠습니다 욕기 39장입니다 39장 19절입니다 39장 19절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흡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못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일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은 힘이 있습니다 목에 흩날리는 갈기가 아주 못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 호랑이 타고 안 하죠 말 타고 하죠 왜 그럴까요 말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것이 말의 특징입니다 말 위에서는 큰 창과 작은 창이 쟁쟁하고 장관의 호령 소리를 듣고 화살이 쏟아지는 곳에 아주 달려 들어가잖아요 이 용감한 말의 특징 이것을 왜 만들어두셨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소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제 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못게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목 잘라 죽고 안드레도 숨겨 당해 죽고 사도 요한은 전도하다가 도미시안 황제 취하에서 전도하다가 반모 좀 위배됐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아주 평생 고생하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아주 탐대하게 복음 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어부지만은 주님이 훈련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자기의 전 존재를 완전히 던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따뜻한 바다에 무엇이 가장 큰 일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은 주님과 동호동목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일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 건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헌신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의 제아들이 예수님 하신 것도 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님 제아들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나오는 그것도 큰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도 대사고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근진받는 것도 대사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대사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일은 가장 큰 대사였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도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리고 보금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일 이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어머니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녀가 두 명 있는 사람은 큰 기업을 두 개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요 대기업을 소유한 사람보다 사실 더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녀 가지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구원해서 신앙인이 되게 만들면 대기업 109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일, 세우는 일,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자신을 다 바쳤냐 하면 주님의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다 바친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공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이번에 짧은 기간 한 달, 4주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서울교회에 있는 그리소님들은 다 참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못 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루라도 가든지 해서 여기에 참제해야 될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하고 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큰 일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문 갖다 놓고 난 이후에 한 달 안에 벌어지는 일로서 제일 큰 일을 하는 데가 어딘지 한번 조사해 봐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제일 크게 관심 있게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아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생을 걸었던 이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장 빛난 이름으로 남아 있잖아요 만일 예수님 제 아들이 주님 부르실 때 아이고 주님 저는 못 가요 나는 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물을 끝까지 움켜잡았다든가 그리고 야구부 요한이 배를 굳게 붙잡고 배를 붙잡고 안 놀라 그러고 부친 붙잡고 안 놀라 그러고 주님 말씀에 불순중했으면 이 네 사람은 갈릴리 후속가에서 물고기 잡고 먹다가 죽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문이 먹다 죽다 밖에 없어요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갈릴리 후속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왜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빛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에게 운명을 걸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에게 운명을 완전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우리도 사는 거고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보다 높이 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인생은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운명 걸고 주님과 동호동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무엇이 가장 큰 일인지를 알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다른 모든 일은 부업이고 주업은 영혼을 건지고 생우는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 놀라운 일은 없는 줄 압니다 또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공주소양관에서 되어지는 학위소양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마음을 같이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76장입니다 찬송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말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꿀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찬범의 되도다 비칠 힘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맘을 바치고 이 힘써서 일하세 아멘 광고 하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예수양의 사전접수 명찰이 1층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께서는 말씀 마친 후 사무실로 가셔서 수령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을 접수할 때 표기하지 않으신 분은 주일날 수령화해 주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